자격증과 관련해서 이영대 박사님께서 차트로 정리를 하셨죠? 네, 방금 교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카레이스 자격증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시행처는 한국자동차경주협회이고요. 응시 자격은 2종 이상의 운전면허증 소지자입니다. 그리고 A, B, C 세 레벨이 있는데요. C급은 협회 주간교육을 이수한 자이고, B급은 C급 자격증을 소지하고, 협회 공인 경주에 3회 이상 참가하고, B급 자격증 교육을 받아 합격한 자이고, C급은 A급은 투어링 B 출전 후 취득하고 있습니다.